그런 거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완전 프로니까 완전 빨리 끊을게 돼. S 라인, I 라인. 오겸키 데스카! 안녕하세요. 네,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남자 김씨 역할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그리고 여자 김씨 역할을 맡은 네, 정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무능력한 그런 남자인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섬에 표류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여자 김씨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서 표류하는 너무너무 혼자 규칙적으로 잘 사는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저희 영화 김씨 표류기는요. 두 남녀가 다른 환경에서 서로 표류하면서 이렇게 잘 된다는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구현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씨 표류기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었고요. 4월에 극장 찾아가니까 여러분들 꼭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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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